TF, 태스크포스를 줄여 부르는 용어,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정식 조직이 아닌 임시 조직으로 특정한 사안에 전문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특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면서 꾸린 TF,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운영했다고 하죠? 저 문 좀 열어보세요. 빨리. 선생님. 지난달 25일 국회의원들과 취재진이 교육부가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던 TF팀을 방문했을 때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숨죠?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건가요?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불 끄고 지금 못 나오는 게 무슨 정상적인 업무니까. 지금부터 퇴근을 할 거고요. 네? 정상적인 조직이었다고요? 그런데 교육부 직원은 경찰에 왜 신고한 거죠? 여기 우리 정부 일하는 데예요. 털리면 큰일 나요. 있는 인원들 다 빨리 보내주세요. 두 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빨리 좀 동원해 주세요. 동원 안 하면 나중에 문책 당해요. 이분들 도대체 여기 모여서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이분들이 했던 일들 알고 봤더니 학생들이 유관순을 배우지 않는다는 광고 기억나시죠? 이 광고도 비밀 TF가 나서서 제작한 거라고 하네요. 국정화 TF에서 다 광고 집행한 겁니까? 네. 홍보팀에서 한 겁니다. 이런 광고를 내는 데만 13일 동안 무려 20억 원 넘게 썼다고 하는데요. 국정화에 대한 찬반 여론을 들어야 하는 기간인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잔성 여론만 확산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정부과 형사들처럼 동향 파악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집회에 있는 데 나타나서 동향 파악하고 일선 학교에 전화해서 당신들 왜 특정 출판사 교과서 선정했냐고 물어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국정원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야 말겠다는 이유를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꼭 10년 전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위 특별법에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조사 여부가 뜨거운 감자였을 때였거든요. 어쨌든 그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 합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결국 지난 3일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나서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에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후년부터는 나라에서 만든 교과서로 공부도 하고 시험도 쳐야 한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제가 예상 역사 문제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다음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 정답은 정답은